춤을 추면서 머리로 박수 칩시다 바다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그저 너를 바라봐라 흐린 햇살에 젖은 파도를 눈물이 듯이 끼워간다 빛나는 눈부심이 가라앉고 빛물의 움직임 속에 눈별도 제가 끼워 잔잔한 바르게 빛깨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울산의 기쁜 손을 한 그릇 할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비 비 볼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밤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위불의 움직임 속에 운별로 제가 이루어졌단다 마음을 운별처럼 물러만간다 석섭자의 두어 여울새대가 울산의 깊은 소리가 한국에 갈까 석섭자의 두어 여울새대가 석섭자 2세와 매우 주자big tidal 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그래야야 대박이다 진짜 잠깐만잠깐만요 근데 원래 어떤거 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아 이번 회사원! 여기는? 저는 내 아이의 엄마고 엄마, 내 아이의 엄마 본캠을 합창단원이에요 합창단원, 너무 잘한다 진짜 이런 공연에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들의 상품은요 제가 아니고 우리 번영의 김동찬 회장님이 직접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상품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회장님이 직접 드립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다고 괜찮죠, 그죠? 받아가야 돼, 받아가야 돼 하시고 이거 선물 상품 드리기 전에 설명 한번 드리고 주십시오 기작 때문에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두 분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다 너무 멋있다 두 분 감사합니다 회장님, 연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제가 또 이제 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 너무 좋다 네 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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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네 네 감사합니다.